제 15장 제 15장 제 15장 제 15장 제 15장 제 15장 제 16장 제 15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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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장 제 15장 제 15장 15장 제 15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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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.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.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.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.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? 주님 그러하나이다.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. 내 어린 양을 먹이라.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.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? 주님 그러하나이다.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. 내 양을 치라.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.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?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. 주님 모든 것을 아쉬워네.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. 내 양을 먹이라.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뛰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.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므로라.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. 나를 따르라.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,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우니까 못 던져라.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. 주님,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온나이까?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? 너는 나를 따르라.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? 하신 것이로라.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.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.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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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